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아미 전문강사 김동경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계속 공개 특강을 올려드릴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혼동어의 특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잘 들으시면 1년 내내 혼동어의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어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뭔가 알고 있어 A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런 것들만 모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도착하고 오늘 1월 1일 선생님 반팔 입고 공부하죠? 강의하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예비 고1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름 금방 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고1이잖아요? 금방 고3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가 있어. 뭐라고? 시작?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아시겠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인더스트리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보시면 여긴 AL 여긴 OES 효용사용이에요. 여기 뭐 있다? AL OES 옆으로 갑니다. 시작 AL OES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시작. AL OES 공부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공동력을 많이 찾아내. 차이점을 나누기도 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영어 단어는 DUST라는 단어 많이 알고 있죠. 얘가 먼지야. 먼지. 먼지. 얘는 강조. 먼지가 많은 지역이야. 그럼 어느 지역입니까? 공업 지역이죠. 공업. 근데 PD님 하나 여쭤볼게요. 공업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공업 지대래.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산업으로. 그리고 얘가 의. 산업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의. 자 산업역구는 어떨까요? 부지런하겠죠. 우리 경제성장을 만드신 분은 산업역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야? 시작. 부지런한. 부지런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전미어가 뭐냐면 동사의 끝에 있는 말인데 형용사냐 동사냐 명사를 만드는 걸 전미어들인데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죠. 그러면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야. 확장이 된 거죠. 다시 한 번. 산업역구는 금면하다. 산업역구는 금면하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하면 산업의. 인더스트리얼 하면 뭐야? 금면한. 부지런한. 이렇게 돼요. 부지런한. 됐죠? 옆으로 갑니다. 자 두 단어. 이 단어 많이 알고 있죠? special. 얘는 특별한 이런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 다 알고 있죠? 특별한. 특별한.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는 얘는 뭐냐면 허울 좋은이에요. 허울 좋은. 어? 그럼 얘는 특별한이라는 건 약간 긍정적 뉘앙스죠. 야 쟤는 허울 좋아. 뭐가 돼? 시작. 부정적 뉘앙스에요. 그럼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생각합니다. 연예인. 보통 우리가 연예인. BTS. 그렇죠? 현빈. 손혜진. 다 부자만은 아니죠.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연예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어? 연예인 하면 특별한 사람이 맞아. 그런데 조금 왜 연예인이 우리 동네에 살지 왜 연예인이 왜 저런 차를 물고 다니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가 돼? 부정적으로. 야 쟤 허울 좋아. 야 말만 연예인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가 돼? 아 허울 좋아. 스페셜하면 뭐가 돼? 특별한 연예인. 아 그런데 허울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이 단어 확장. 이거 중학교 단어 확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예비, 고1의 학생들은 1년 제가 올려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강씩 올라갈 거거든요. 또는 일주일에 두 강씩 올라갈 거야. 약속드릴 게 있어. 뭐냐면 이것만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 잘 정리하잖아요. 자신께 얘기합니다. 혼동의 끝.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갑니다. 두 개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즈믹. 연속극. 연속적이냐. 따라하면 연속극, 연속적이냐. 연속극, 연속적이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심각한이라는 뜻이에요. 심각한. 집의 분위기가 무거운. 약간 헤비한 느낌이죠. 그럼 봐봐. 헷갈리지 않으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몇 개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철자가 늘려와서 확장적 언어구나.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연속물의. 연속적인 애는 뭐가 돼? 시작. 심각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보냐. 우리 PD님. 자, 갑니다. 또 도와주세요. 봅니다. 이게 이제 세린다는 표현이에요. 얼굴 세린다. 이 경상도 말이래요. 그래서 세린다. 세린다. 그 두 남녀가. 두 남녀가. 길에서. 서로 싸우는데 얼굴을 세려. 그거 어떤 상황이에요? 시작. 심각한 상황이고. 대화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확인해보시고요. 철자 여섯 개. 여섯 개. 자, 갑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가 뭐죠? 스페이스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럼 여기는 C 사운드가 T로 바뀐 건데 이것은 이제 선생님 사운드 변형 법칙. 미필종에 보면 사운드 변형 법칙 나오는데 SDCXD.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공간, 얘는 공간의. 직역을 봐봐요. 공간, 공간의. 직역을 봐봐요. 근데 얘는 의역이야. 아, 스페셜스 하면은 뭐야? 철자가 늘어났죠? 얘는 뭐야? 넓은. 넓자라. 넓은. 우리가 보통 축구에서 야, 공간이 뚫렸어! 라고 할 땐 넓은 공간이 뚫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공간으로 침투하자. 그럼 넓은 공간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철자가 늘어나면 의역적. 철자가 늘어나면 2차적.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갑니다. 인더스트리얼. 뜻이 뭐가 되시죠? 산업의. 산업연금. 인더스트리얼스. 부지런한, 금면한. 옆으로 갑니다. 스페셜하면 특별한. 스페셜스는 뭐가 되시죠? 허울 좋은. 허울 좋은. 옆으로 갑니다. 자, 시리즈. 시리얼. 뜻이 뭐가 되시죠? 연속적인. 시리얼스 하면 뭐가 되시죠? 심각한. 또는 뭐가 되시죠? 무거운. 옆으로 갑니다. 스페셜 하면 뭐가 되시죠? 스페이스. 공간. 뜻이 뭐야? 공간의. 스페셜스 하면 넓은. 좋았당. 공간. 스페셜.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스페셜.